이렇게 멋진 길이 있습니다 우장산입니다 지금 해가 서산에 막 질러 가는데 오른쪽에는 르티나무 왼쪽에는 소나무 참나무가 쭉 서 있는 이 길입니다 저쪽은 우장산에 금득산 이고 이 쪽은 우장산에 원당산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찬이 두 개가 있어요 여기 이제 강서 구민회관 이고 주차는 요 앞에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요금은 저기에 있습니다 주차요금이 5분의 100원 10분의 200원 이네요 이쪽을 해서 쭉 올라갈 수 있습니다 원당산 이고 바로 앞에 가 강서 구민회관 이네요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회관 앞에 이렇게 큰 숲이 있어요 그리고 곳곳에 벤치가 있고 사람들이 바둑하고 장기 뜨시고 계시네요 우장산에 보시면 새마을 지도자 탑 이라고 있는데 이쪽에 금득산 이고 이쪽은 강서 폴리텍 대학 인데 이쪽은 원당산 이라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위치가 여기 구민회관 이니까 아 이쪽 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궁도장도 있고 한번 쭉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왔다 와서 지는게 왔답니다 왔다는 서울 강서구 하곡동 우장산으로에 있는 우장산을 찾았습니다 지하철로는 5선 우장산역에서 5분 정도 걸어서 오시면 되고 차로는 강서 구민회관에 주차하시면은 5분의 100원씩 주차비가 나옵니다 높지 않은 산이지만 굉장히 숲이 우거진 산입니다 지금부터 우장산을 둘러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장산에 두 가지 금득산하고 원당산인데 아 원당산도 엄청나게 숲이 우거져 있어요 오른쪽으로 가면은 한국 폴리텍 대학 이라고 나오네요 한 500m 궁도장하고 전망대가 한 190m 360m 이쪽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것은 아이들을 위한 유아 숲 체험장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아 숲 체험장을 올라가서 궁도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조금 올라오니까 건물들이 나오고요 산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아 숲 체험장 지나니까 저 앞에 힐링 체험센터 라고 나옵니다 이게 산책로 하고 궁도장이 나옵니다 나중에 우장산 정상 이쪽으로 가볼게요 여기 궁도장이에요 북궁장 회원들만 물론 이용하겠지만 구경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러시지능을 해보는 게 좋아요 강 들어가서 구경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도만큼 불어하여 보니 광역까지는 100m 정도 되는것 같고 맞으면은 저렇게 빨간불이 반짝반짝합니다 잘 쏘시네요 와 대단하시네 발은 이렇게 확 휘어집니다 쭉 한번 놔주시면은 굉장히 많이 당기죠 보시는 것처럼 아우 엄청나네 여기 안쪽에 공도장이 있고 여기서 이제 활을 쏘고 표적판은 저 앞에 보이는 표적판이 있죠 여기에 3개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제 쏘는데 거리상으로는 거의 뭐 거의 100m 되는것 같은데요 아 근데 잘 맞추는 분도 잘 맞췄요 힐링 챔센터 공도장을 이제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우장산 정상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토끼리입니다 황토끼리 맨발로 이렇게 굉장히 미끄러운 것은 황토끼리구요 맨발로 다니실 수 있도록 되어있고 거리가 한 100m 정도 되는것 같아요 조금 올라오니까 조격장과 황토끼리 나옵니다 우장산의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 조격탕 조격탕 아 새로운 경험입니다 여기 이런게 있는지 몰랐네 아마 황토끼리 긁고 발을 씻고 이곳 조격장에서 다시 발을 시원하게 마사지하는 공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고 우장산 정상으로 한번 올라가 봅니다 숲 사이로 있는데 엄청나게 숲이 우거졌습니다 위가 거의 보이지도 않고 그냥 숲 사이는 시커멓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숲이 굉장히 우거졌다는 이야기죠 여기에 쪽 동백나무 굴낚지가 있나봅니다 바로 앞에 여기 있는 나무들이 쪽 동백나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굵기는 그렇게 굵지 않네요 사람들이 엄청 많고요 저 아래에 족구장하고 축구장이 있나봐요 사람들 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리네요 숲은 굉장히 우거졌고요 이 전체를 한번 바뀔 다 도는 듯 해요 꽤나 시간이 걸립니다 그냥 둘레길인데 여기 우측으로 가는게 바로 증상인지 안내 표지판을 봐야 할 듯 합니다 우측으로 빠지는 길이 바로 경사가 심한데 대 끝길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정상으로 가는지 안그러면 쭉 아까처럼 둘러서 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완전히 숲입니다 나무가 꽉 차 가지고 하늘은 안보여요 왼쪽 오른쪽 어느 쪽으로도 갈 수도 있고요 아까처럼 넓은 길로 갈 수도 있고 여기는 완전 터널같아요 오른쪽이 더 높은 언덕길이네요 이쪽으로 가볼게요 길이 지그재그로 되어 있어요 일단은 올라가는 길이니까 정상으로 가는 길이라고 봐야 되겠죠 숲이 굉장히 우거짓고요 아 깜짝 놀랐네요 약간 해가 지금 서산에 질려가는 시점이라 어둑어둑해집니다 앞에 비둘기들이 많이 있네요 쭉쭉 뻗었습니다 여기 정상인듯 하고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시설이 생활체육시설들이 많이 갖춰져 있고요 여기가 우장산 정상입니다 표지판이 없네 이렇게 해서 올라오면은 아까 그 넓은 도로는 이쪽으로 올라오네요 이쪽으로 결국은 여기서 다 만내네 나무들이 쭉쭉 뻗었어요 엄청나게 큽니다 우장산은 도심 속에 있습니다 검득산과 원당산을 합해서 우장산이라고 하고 높이는 96.1m 정도 됩니다 조선시대 때는 이곳에서 기우제를 지내면은 기우제를 지내는 순간에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장산이라는 이름이 불리게 되었습니다 우장산에는 정말 다양한 생활 속 체험장이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책길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길 끝냈습니다 여기 우장산인데 양쪽으로 숲이 행성되어 있는 나무들 한번 보세요 해가 지금 막 서산에 질려고 하는데 이렇게 한 거의 한 2, 30m 되는 나무들이 쭉 서 있습니다 소나무들 인것 같은데요 이렇게 있고 왼쪽으로는 너티나무들이 쭉 있습니다 너티나무들이 오래된 것도 있고 둘레길로 올라오다가 여기 이제 전망대 라고 돼서 올라가면은 한 90m 올라가면 위에 체육시설이 있는데요 이쪽으로 올라가시는 거는 올라가시되요 왼쪽에는 참나무 같은데 양쪽으로 이렇게 서 있습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멋진 길이 있습니다 우장산입니다 지금 해가 서산에 막 질러 가는데 오른쪽에는 너티나무 왼쪽에는 소나무 참나무가 쭉 서 있는 이 길입니다 전망대는 바로 오른쪽으로 90m 정도만 올라가면 있습니다 정말 멋집니다 이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체육시설 같기도 하고요 까치가 계속 굴고 있습니다 서서히 어둠이 내리고 있고요 비가 웬만큼 와서는 안 맞을 듯 해요 이렇게 하늘을 다 나무가 감싸 버렸어요 새소리 엄청나게 많이 들리네요 거의 뭐 시끄러울 정도 여기에 하도 새소리가 시끄러울 정도로 많이 나서 잠시 가던 길을 멈췄습니다 정말 엄청납니다 새소리 다양한 종류의 새들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네요 보면 여기 숲이 엄청나게 우거졌어요 중간중간에 앉아서 쉴 수 있는 벤치도 있고 혹시라도 비가 오면은 피할 수 있는 이런 벤치 아치형 벤치도 만들어 놨습니다 아주 좋아요 여기 안에 완전 새소리가 엄청나게 납니다 여긴 너티나무 엄청나게 큰 너티나무 새소리가 너무 클 정도로 굉장히 많이 납니다 새가 싸우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소리가 누군가를 예절하게 찾는 듯한 소리 같아요 저 위에 새가 있어요 날아다닙니다 새소리 완전 난리 났어요 새소리 완전 난리 났어요 까치네요 까치가 많네 그런데 이쪽에는 무슨 털려요 소리가 아까 올라올 때는 여기 강서 구민 해관으로 올라왔으니까 여기 축구장 족구장 있는 쪽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족구장 방향으로 거의 다 내려왔는데요 저 밑에도 족구장이고 여기도 족구장입니다 이제 한국폴리텍 대학 서울 강서 캠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앞에 여기가 폴리텍 대학이네요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전망대 정상까지 갔다 가요 여기가 정문인가봐요 학교 폴리텍 대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 강서구 한국동 우장산로에 있는 우장산을 찾았습니다 도심 속에 있는 산입니다 조선시대 때는 이곳에서 기우제를 올리던 곳입니다 우장산은 금덕산과 원당산 지금 보이는 생태 통로를 통해서 양쪽이 이어져 있습니다 우장산의 짙은 숲과 궁도장 아름다운 숲길과 쪽동백나무 황토끼 조격장 축구장 강서 폴리텍 대학까지 다양한 시설을 봤습니다 정말 멋진 곳입니다 그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